반갑습니다. 2014년 5월 대비 토익 예상 문제 특강에 오셨습니다. 저는 변호사님 김태호 강사고요. 이번 달도 저와 김정은 선생님이 준비한 양질의 문제와 강의를 통해서 5월달 대비를 또 열심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어요. 봄이 좀 이렇게 왔나 했더니 벌써 여름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봄이 가는 게 굉장히 아쉽지만 아무튼 추운 날씨보다는 좋은 거니까 그렇죠? 생각하시고 하지만 여전히 일고차가 심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서 시험 대비하시는데 문제 없도록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CRC 각각의 문제 다 풀어보시고 실전처럼 문제풀이에 테스팅을 잘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죠. LC는 50문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끊어끊어 한 파트씩 풀고 강의 듣고 맞춰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50문제를 한 호흡으로 음원 파일이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그대로 쭉 디렉션도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드렸으니까 그렇게 쭉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강씩 플랜을 하셔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얘기를 들려고 그랬는데 자막이 나갔으니까 그렇죠? 토익 목표 달성 코스에서도 준비가 되고 있고 기수가 벌써 100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인텐시브하게 관리를 좀 받으시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공부량을 좀 많이 늘려서 하고 싶은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굉장히 빈도수가 잦게 기수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한 시간대에 선택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강의는 저하고 김정은 선생님하고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문제 다운로드 잘 받으셔서 잘 풀어보시고 잠시 후에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Part 1 사진 5개 보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문제의 정답만 5문장만 기억하지 마시고 5답까지 함께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20문장. 오케이 자 그럼 1번 사진부터 볼까요? 인물이 등장하는 사진. 보통 실제 시험에서도 한 사람 1인의 동작이 1번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그래서 보시니까 열차역이죠. 플랫폼에 승강장에 여자분께서 현재 서 계십니다. 열차는 보이지 않고 트랙, 설로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휴대폰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이 다 정답과 오답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들어보죠. 자 들어보죠. 오답으로 나올 법한 예상이 되는 것 중에 가장 유력한 거예요. 이런 게 내리다 타다 뭐 그런 게 자주 나오죠. 현재 여기는 사진을 보시면 자 이 트레인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올라타고 내리는 게 없습니다만 자 exit라고 하면 이거는 내리는 거죠. getting off a train 자 그것은 이제 한 단어로 이렇게 exit이라고 할 수 있어요. passengers are exiting a train 그래서 passengers are exiting a train 열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어휘의 쓰임만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그림과는 상관이 없었고요. B 자 그 다음 The train station overlooks a parking area 자 무슨 얘기예요? The train station overlooks a parking area The train station overlooks a parking area 라고 합니다. 자 overlook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건물이 주어로 나와야 돼요. 사물이 보통 건물 같은 게 나오죠. 바라보다 내려다보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는 앞에 주어가 사람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무엇이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있을 때 overlook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주어는 반드시 사물이 와야 되고요. 그래서 무슨 의미가 돼요? The train station overlooks a parking area The train station overlooks a parking area 라 그러니까 기차 여기, 열차 여기, 주차장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진 보시면 그렇죠. 뭘 내려다보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기 위에 건물이 뭐 이 train station을 내려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주 원거리에 보이는 하지만 train station이 parking area를 내려다보는 그런 위치에 현재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오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C번 자 보이지 않아요. train은 The train is near the platform 다가와야 되겠죠. 거의 온 상태. 그러니까 플랫폼과 가까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자 먼 거리에서 열차가 들어오는 걸 찍어놔야 이게 해당이 되겠어요. 자 안 되겠고요. D번 The woman is standing at the platform. 자 괜찮죠. The woman is standing at the platform. The woman is standing at the platform. 정답이 좀 쉬웠습니다. 그냥 여자가 승강장에 서 있다. 플랫폼에 서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뭐 그렇죠.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다거나 뭐 staring at the cell phone 혹은 뭐 staring at a monitor. 자 그러니까 이 그렇죠. 셀폰의 모니터. 보통 이제 뭐 컴퓨터로 갈 때 모니터라고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럼 셀폰을 바라보고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looking at이나 staring at 이런 봉사업을 써서 묘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정답으로 나오진 않았네요. 해당되는 D번이 가장 적절한 묘사 문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D번이었고요. 오케이. 정리하고 2번으로 가보죠. 2번 사진은 사람이 좀 늘어납니다. 자 볼까요. 자 여러 명이 있습니다. 세 명이 나와 있고요. 일단 공통된 동작이 있으면 정답이 가장 잘 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셋이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자 그렇죠. laptop, computer, and monitor. 자 모니터를 다 응시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죠. 자 이것이 공통된 동작이고 그 다음에 셋 중에 누군가가 두드러지게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동작이 묘사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셋 중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뭔가를 하는 동작으로 보이는 것은 그리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명이서 같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동작이 정답으로 묘사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유력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들어보죠. 자 잘 보셔야 돼요. A presentation is being given. 발표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somebody must be giving a presentation in the picture. 그러니까 누군가가 분명히 어쨌든 발표를 하고 있는 게 보여야 되는데 자 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사진에서 중간에 여자분께서 프레젠테이션을 두 명한테 인포멀하게 할 수 있다. 뭐 그것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A presentation is being given in a lecture hall. 자 in a lecture hall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강의하는 홀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사진이 보이는 것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청중도 믿고 그 다음에 실제 뭐 이렇게 스크린 같은 걸 바라보면서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PT를 하는 것이 나와야 presentations be given in a lecture hall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묘사가 어떻게 좀 끼워 맞추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지만 별로 썩 좋은 묘사가 아니다. 자 다음 걸 들어봐야죠. B. A woman is typing on a keyboard. 자 A woman is typing on a keyboard. 자 중요한 것은요. 정확하게 그 동작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추론할 근거가 약간 있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나머지가 확실하게 오답이거나 이래야 돼요. 자 그런데 여자 중에 한 명이 typing on a keyboard. 키보드에다 typing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여자분이어야 되죠.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 이런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정답이 됐던 자 Part 1에서의 사진은 정확하게 컴퓨터 자판에 손이 올라가 있어서 타이핑을 하는 것을 찍어놔야 타이핑을 하는 키보드라는 걸 정답으로 삼았습니다. 토익에서는. 알겠죠. 이건 추측을 좀 했어야 된다는 얘기였고 자 그 다음에 C. They are staring at the monitor. 이거는 정확하게 다르게 뭘 띄워 맞추거나 약간 추측을 해봐야 된다 이런 게 전혀 없죠. They are staring at the monitor. They are staring at the monitor. 모니터를 보고 있다. 돼 있는 당연히 사진에서 등장한 3명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best description of the picture가 되는 거죠. 이해 되시겠어요? stare at somebody, stare at something이라고 하면 빤히 쳐다보다 응시하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정답 C번이었습니다. D번. The seats are all occupied. 잘 보시고. The seats are all occupied. The seats are all occupied. 좌석이 모두 차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좌석은 다 찼다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이거는 그렇죠. 얼핏 봐도 현재 정확한 어떤 공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분만 있고 뒤에는 빈 자석이 분명히 보이죠. 그래서 all occupied. 모두 다 찼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답이 되겠죠. 정답 C번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나오면 공통된 동작이 보인다. 그걸 정답을 예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3번으로 가보죠. 조금 이제 그림이 복잡해집니다. 뒤에 성 같은 것도 있고 일단은 그 오른쪽에 보이는 그 분수대가 좀 이렇게 잘 보이고 그다음에 거기 주변에 사람들이 뭐 걷고 이리 걷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뭐 광장이나 공원 같은 곳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한 가지 두드러진 게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죠? 주로 이 전체적인 풍경을 잘 묘사하는 그런 문장이 답이 된 것이 많아요. 사람이 여럿 나오더라도 한눈에 딱 보기에도 뭔가 두드러진 어떤 묘사할 만한 대상이 있거나 그런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있으면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뭐 한두 명을 딱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그냥 뭐 만약에 3으로 한 가지로 얘기하자면 그냥 분수대가 켜져 있는 상태다. 분수대는 작통하고 있으니까 이건 실제로 정답이 된 적이 있었고요. 그 정도가 예상이 되지만 나머지는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뭔가 특별히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진 전체의 맥락을 묘사하는 게 이럴 때는 잡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들어볼까요? 자 영국식으로 이제 water 하지 않고 water도 아니고 앞에 모음이 그래서 water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그죠? 분수대에 있는 물이겠죠. 근데 수영하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저기서 수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오답이고 B 자 발음이 어려웠어요. The castle is full of people 주어가 뭐예요? The castle is 그쵸? castle castle 성 영국식 발음으로 castle 자 소리를 기억하세요. 산모 다르죠 이거는? The castle is full of people 성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이제 그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자 뒤에 배경으로 castle처럼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만 거기에 사람이 가득 차는지 연주한 거는 내부에 사진을 찍어놔야죠. 성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성 안에 사람이 여럿 들어가 있다는 게 되는 거니까 자 오답이 되겠습니다. 보이는 사물로 함정을 만든 거였고요. 그 다음에 C번 자 이거는 이제 소리가 좀 비슷하죠. 자 자 motocycles are riding up a mountain 자 그래서 motocycle 우리가 오토바이라고 하는 자 이것들이 산을 오르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자 fountain이 기대가 되니까 mountain 이렇게 이제 함정을 만들어 본 겁니다. 이런 패턴이 또 보이기도 하죠. 파트 1에서도 그럼 part에서 좀 더 두드러지긴 합니다만 전혀 맥락과 상관이 없고요. D 자 괜찮나요? some people are seated around the fountain some people are seated around the fountain 이라고 해요. 자 분수대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다. 둘레에 그렇죠. 지금 사진이 조금 잘려있는 상태로 보이지만 이거는 충분히 근거가 있죠. 원형의 모양을 shape을 갖고 round하고 당연히 이렇게 벤치도 그걸 따라서 나와있는 걸 보기 때문에 around 거기 둘레에 이렇게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으로 묘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some people are sitting around the fountain 이라고 하던 아니면 some people are seated 이렇게 하시면 되죠. sit는 be ing 형태 현재 진양형이라는 시제로 묘사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seat seat는 seated be seated 이런 식으로 앉아있는 상태를 묘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타동사로 앉히다이기 때문에 앉혀져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의미를 보시면 돼요. 자 좀 추가로 알아두실 것은 이런 분수 더 파운튼이라고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이 분수식 식수대가 있죠. 물 딱 누르면 쭉 분수처럼 올라오는 거 그런 거를 drinking fountain 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주로 미국에서는 water fountain 이라는 걸 더 선호합니다. drinking fountain 혹은 water fountain 이라고 해서 식수대를 얘기한다. 워크드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식의 발음이라면 파운튼이 아니라 fountain 이렇게 또 발음될 수도 있죠. 이것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문제 살펴봤고요. 두 문제는 잠시 후에 이어가죠. 자 4번으로 이어가 볼까요. 네 번째 사진은 사람이 없어집니다. 볼까요? 3일만 나온 사진 역시 조금 난이도가 있고요. 실제 시험에서 10문제 문항이라면 후반부 중에 8, 9, 10번 때 주로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전성적으로 항상 그렇게 문제 배치가 되는데요. 어떤 건가요? 무슨 상점인 것 같습니다. 게스트하우스라고 써있나요? 정확하게 사진 안 써있어. 그 다음에 창, 턱, 선반에 꽃이 담겨져 있는 화분들이 놓여있는 것이 눈에 좀 띕니다. 그 다음에 깃발이 하나 걸려져 있는 것도 눈에 띄고요. 물론 밑에 층에도 화분들이 놓여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창에 이렇게 돌출돼 나오는 그 창, 턱, 선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역시 기출 어휘 나올 때만 항상 고난이도 어휘라고 언급이 되는 것들인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것이 나왔는지요. 자, 들어볼까요? 자, 보시면 자, 생소한가요? 자, 깃대입니다. 그래서 플래그고 그 다음에 폴이에요. 대, 깃대입니다. 깃대가 2층에 이렇게 뭐 그죠? 뭐 이렇게 벽에 붙어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가, 플래그가 걸려있으니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자, 어디에 있다 그래요? There are flagpoles near the door 복수이고 There are flagpoles near the door 이라고 하면 자, 문 근처에 깃대가 여러 개 있어야죠. 어쨌든 두 개 이상 자, 그렇진 않습니다. 명백하게 자, 오답이었습니다. flagpole, 깃대 어휘만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B 자, B번 The street lamps are turned on 잘 보세요. The street lamps are turned on 자, 칼라 사진이 조금 더 잘 보이는데요. 이거는 뭐 흑백이라고 해도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등이 켜져 있고 꺼져 있는 것은 흑백 사진도 묘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The street lamps are turned on The street lamps are turned on 이라고 해요. 자, 사진 보시면 명백하게 자, 이 가로등은 꺼져 있습니다. 어두운 곳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turned off 라고 해야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street lamp는 가로등 역시 street light 라고 할 수도 있고요. street lamp, street light 다 같이 가로등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같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건데요. potted plant 화분이죠. 심겨져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potted plant 화분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어디에 potted plants have been placed on the ledges 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창문 아래 벽에 붙인 선반 이거를 ledges 라고 해요. ledge 앞에 window를 붙여서 window ledge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window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대부분 특히 창문 아래 벽에 붙인 선반을 ledge 라고 합니다. window ledge 그냥 ledge 이렇게 둘 다 나올 수 있고요. 자, 동의가 좀 챙겨가시면 window cell 이라고 하게 돼요. window 뒤에 s-i-l-l 붙여서 그래서 w-i-n d-o-w s-i-l-l 이라고 해서 window sill window ledge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런 어휘도 같이 추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선반에 화분 들이 놓여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정답은 c번이었고요. d번 there's a patio between the buildings 자, between the buildings 라고 한 바닥이 있나요 지금? 건물 사이에 patio가 있다. there's a patio between the buildings 자, 미국식 발음이라고 하면 patio 라고 발음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집 뒤쪽에 만드는 테라스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영용사전에 그런 이제 definition을 드리면 patio is an area of flat blocks or concrete next to a house where people can sit and relax or eat 집에 이렇게 평평하게 뭔가 블락으로 혹은 concrete로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그래서 앉아서 쉬거나 아니면 거기서 뭘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곳 보통 테라스라고 많이 하죠. 자, patio 사진 속에 등장하지 않고 between the buildings 라고 할 만큼의 정확하게 빌딩이 두 개 있고 중간에 페리오가 있거나 이런 공간은 사진 속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답이 되겠죠. let's 잘 기억하세요. 나올 때마다 항상 어려워하는 어휘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정의하고요. 자, 5번으로 가볼까요? 자, 다시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어딘가요? 굉장히 멋들어졌는데 벽에 그림이 걸려있고 그러니까 art gallery 혹은 art museum 정도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특징상 the arch arch 형태의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다. arch라는 단어도 종종 나오는 단어니까 여기까지 같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들어보죠. Look at the picture mark number 5 in your test book. Number 5. A A A man is taking photographs in a museum. 음, 자 A 다시 한 번 A man is taking photographs in a museum. A man is taking photographs in a museum. 자, 이건 이제 art museum이니까 art를 빼고 해도 괜찮은데요. 자, museum이랑 공간은 맞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A man is taking photographs A man is about to move to the next room. 자, 이런 이제 뮤지엄에 어떤 그죠, 가이드가 붙어서 그룹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구경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그룹이 다음 방으로 이제 막 이동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 뭐 이동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 주어진 사전을 통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답이고요. C C 번 Some people are viewing some artwork in a gallery. 괜찮아요. Some people are viewing some people are viewing 자, V-I-E-W view가 타동사로 이렇게 그렇죠? 세심히 뭔가를 보면서 살피다, 보다 세심히 살피며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 그렇죠? 예술 작품을 보는 거니까 세심히 보겠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사진 속에 있었고 다시 한 번 들어보시면 Some people are viewing some artwork in a gallery. Some people are viewing some artwork in a gallery. 그래서 갤러리에서 아트워크는 예술 작품이니까요. 미술품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 작품을 보고 있다. 정확하게 묘사가 됐습니다. 이게 정답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D 번 People are lining up to enter the museum. 자, 미세움이 나왔습니다만 People are lining up People are lining up 지금 줄을 서고 있는 동작을 묘사했어요. 아니죠. 그리고 뒤에 결정적인 것이 People are lining up to enter the museum. People are lining up to enter the museum. 그래서 이제 이 미술관에 들어가려고 박물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Art museum이라고 그 art를 빼고 맥락으로 묘사할 수도 있으니까요. 미술관으로 그림의 맥락상 같이 해석을 해보시면 미술관에 들어가려고 미술관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고 있다. 그러면 바깥에서에서 찍힌 사진이어야지 가능하죠. 이미 사진은 이 art museum의 내부를 찍었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줄 서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맞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C번 Some people are viewing some artwork in a gallery 가 연결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다섯 문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앞서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의 내용만 기억하지 마시고 오답의 내용도 같이 기억하셔서 왜 그래요? 이거는 오늘의 정답이 내일의 오답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오답이 내일의 정답이 될 수도 있고 해서 표현들은 당신이 다 챙겨가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됐습니다. 좀 부족하다면 스크립트를 통해서 복수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Part 1 다섯 문제 1강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2강에서 이어가도록 하죠. 1강 정리를 하겠습니다. 1강정도 1강정도 3강정도